어? 갑자기 얘네들이 왜 나? 너무 예쁘네. 왜 애기들이 왜? 조카들이야? 아니 뭐하는 애기들. 나도 뭐하는 아들인데. 가족사지. 아유 얘네들 너무 예쁘다. 머리를 어떻게 저렇게 잘랐네. 남편이 없는데 가족사지는 어떻게 해? 저걸 어떻게 찍었지? 남편이 없는데. 올 거예요. 자 한 분 오셨습니다. 미래에서 날아왔습니다. 안녕.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뒤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너희들은 이제 등신대. 아빠들을 저렇게 등신대로 세우고 아 가족사지에 찍는구나. 시계는 잘 끼고 다니면서 남편이 안 웃겨. 왔어요? 갑갑하신가 보다. 요한아. 이름이 뭐예요? 요한아 몇 살이야? 여자친구 있어요? 응. 여자친구 있다. 야 또 누있냐? 짱이야 여자친구 있어. 어디가 제일 예뻐? 발까봐. 발까봐. 아 귀여워. 요한아 봐봐. 봐봐 봐봐. 이 아저씨랑 이 아저씨랑 누가 요한이랑 닮은 것 같아요? 기성이 모습도 있고. 석순실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요한이랑 닮은 것 같아요? 저 아저씨야. 아이고. 그렇구나. 어우 오빠 같아. 자꾸 오빠 같아 보면. 아기 남편이 예쁘게 날아. 닮았다. 이쁘다. 지윤아. 지윤아. 한 마라 찍자. 웃어볼까? 하나 둘. 아 귀여워. 하나 둘. 아 귀여워. 번쩍 번쩍. 번쩍 번쩍. 번쩍 번쩍. 와. Your new family. Your new family sucks. Your new family sucks. V? V. 오 V. 탁다리 V이야? 오 이것도 할 줄 알아? 오 잘하는데. 네. 오 야. 저렇게 이제 아들 딸 낳고 저렇게. 이야 실제로 찍으면 진짜 뿌듯하겠다. 한 5년, 6년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일인데. 약간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되게. 근데 되게 정말 막 지금 막 닭살이. 응. 휴. 근데 나는. 와. 나 왜 이렇게 슬프지? 순간적으로 굉장히 슬퍼서 나. 우리 아저씨랑도 한번 찍어볼까? 이거 여유인 것 같아. 아저씨. 아저씨 손. 아저씨 손. 여기 봐. 금반지 있어. 금. 금반지. 여기 잡아봐. 잡아봐. 이렇게. 그렇지. 아저씨 지금 코가 번쩍번쩍 하잖아. 그렇지? 번쩍번쩍. 신기하지? 코. 번쩍번쩍. 하나 둘. 여기 보자. 하나 둘. 도 Kensences a finity. anyway. 너무 예쁘다 진짜, 근데. 기상 여기서 여유가! raz Monroe야인데요. 일단 regiment computed 함께 있다. 진짜 이상해요. 진짜 기성 씨의 미레죠. 이 순간 빠기야 2채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